우리 성경말씀 10편 91편 1절부터 6절 10편 9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문자의 그는 나의 사는 자리여 나는 요하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유래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던지실 것이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이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날아지는 나라든 바삭과 어둡을 때 퍼지는 전염병과 가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불러오지 아니하이로다 아멘 코로나 확진자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은 더워져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이 접촉을 통해서 비마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전염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염성이 강한 그러한 변종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마스크를 쓰고 허리 두기를 하고 계속 손을 씻으면서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습관이 잘 되지 않아서 마스크 쓰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죠 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다가 아 마스크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를 누르려고 아 마스크 꼭 들어가서 마스크 가지고 나가서 또 목양실에 있다가 나오다가 아 마스크 또 내려가서 마스크를 쓰고 나와 또 자동차 걸고 달릴 때는 마스크를 벗어서 걸어놓고 차에서 내려서 나오다가 아 마스크 또 자동차에 가서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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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를 쓰고 요즘 그렇게 우리 모두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여자대학교 에코바학 석자교수로 있는 최재천 교수는 핵심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동백신 두번째는 생태백신의 길을 가요 행동백신은 뭐냐 이 동물들의 본성은요 낯선 다른 존재를 만나면 일단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요 낯선 동물을 다 만나면 워치! 서가지고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탐색을 하는 거예요 저것이 나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 탐색전을 다 펼친 다음에 나한테 해를 줄 것 같지 않은가 그 다음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동물의 거리두기 그 본능을 지금 철저히 짚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일단 거리를 두고 탐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 안 걸렸다 나한테 코로나를 줄까 말까 그런 사람이 탐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가까이 가서 대화해도 된다는 거죠 가까이 앉아서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거리두기를 낯선 사람과는 거리두기를 해야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행동 백신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생태 백신 이 생태 백신의 길을 가야 되는데 생태 백신은 뭐냐 이 자연계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연 속에 있는 동물들을 제발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지 않는 게 생태 백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지금 생겨난 코로나 바이러스 또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전염병 팬덤이 생태를 말할 수 있는 길은 이 생태 백신의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이 탐욕적인 탐식 이 탐식이 지금의 전염병 사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스러운 탐식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전염병도 생겨날 수 있다고 세대전교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 중국 네몽고에서 흑사병 환자가 생겨났죠 그리고 몽골 지역에서 흑사병 환자가 생겨났어요 네몽고에서 한 명의 흑사병 확진자가 생겼고 몽골 지역에서 세 명의 흑사병 확진자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주 비상해 지금 그 흑사병이 또 돌기 시작하면 이 흑사병은 중세시대 유럽 민구의 1억 명 정도를 죽인 아주 무서운 질병이 이 흑사병이라는 질병 그래서 중국과 몽골에서 비상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이 왜 중국 네몽고가 몽골에서 생겨났느냐 이 들판에 있는 그 마멋 마멋이라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멋이라는 짐승을 잡아먹는 사람이 흑사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중국이죠 그리고 몽골 지역에서도 흑사병 걸린 사람은 어떤 동물을 먹고 걸렸느냐 마멋이라는 동물을 잡아먹고 몽골 지역에 있는 사람도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지구촌에 보는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대부분 이 짐승의 질병이 사람과 함께 옮겨붙은 거예요 코로나 질병도 박주에게 있던 것이 천상감으로 가고 천상감에 있던 것이 사람에게 옮겨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천상감 비눈이 있는데 이 천상감 비눈을 떼어서 약재에 넣어서 그것을 달여 먹으면 정력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상감 비눈을 뽑아서 약재에 넣어서 그것을 달여 먹는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확 달라붙는 거예요 대부분의 전염병은 다 짐승으로부터 옳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고질라에게 있었던 에이지라는 질병 이것이 사람에게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사람 사이에 막 퍼져가고 있는 것이 에이지라는 질병이에요 그리고 또 신종플루 신종플루라는 독감이 있죠 신종플루라는 것은 돼지 독감이에요 돼지 독감이라는 질병을 신종플루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신종플루도 돼지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붙은 거죠 그리고 나타에서 사람에게 옮겨붙은 게 메르스 질병이고 또 철새의 독감이 사람에게 옮겨붙은 게 조류 독감이고 그리고 밧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에볼라 에볼라 바이러스가 뛰쳐나와서 사람들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거의 99% 걸리면 주는 거예요 이런 질병들이 대부분 이 사람들이 자연을 함부로 건드려서 이 자연을 함부로 함부로 건드리는 그 행위 때문에 많은 짐승의 질병 사람들에게 달라붙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 백신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간의 탐욕스러운 탐식 때문에 무차별 이 짐승들을 잡아먹는 중에 이 짐승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전염병의 현국입니다 사람들의 이 탐욕스러운 탐식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탐욕스러운 탐식을요 사람이 못먹는 게 없어요 이 지구촌에 있는 이 동물 중에 사람들이 못먹는 안 먹는 게 없어요 그러나 무차별로 사람들은 다 사먹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요 어떤 요리가 있는가 하냐면 살아있는 원숭이를 귓작에 탁 묶어내요 그리고 머리만 이렇게 귓작으로 딱 내밀고 살아있는 원숭이의 두 대구를 토벌어 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돌을 사람들이 찍어서 양념을 해준 거죠 그것만인 줄 아세요? 제가 한 20년 전에 영변을 봤어요 영변에 갔는데 여행사에서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그 곰 사육 용장에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곰 쇼를 보여주마 하고 따라갔더니 곰 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곰교를 그 철장에 동작까지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곰교를 탁 이렇게 세우 타는 그 곰 사육장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이 곰 배에 민너죽이 하나씩 다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살아있는 곰에 쓸개의 주삿방울을 확 꽂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쓸개즙을 받아낸 거예요 그 쓸개즙 받아낸 응답액은 이 쓸개즙을 몸에 줬다고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살아있는 그 몸에 쓸개의 반을 찔러가지고 그 즙을 계속 뽑아내가지고 그걸 몸에 좋다고 사람들이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유럽의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여행 가는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냐 야생동물 야생동물 고기를 먹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여행을 간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서 식당에 가면 그 메뉴표가 딱 나오는데 이 메뉴표가 완전히 그 동물농장 동물농장 메뉴표라고 콧불쏘보기 암어보기 물쏘보기 구멍이보기 이게 식당인지 동물농장인지 구분이 안되는 그런 음식점을 유럽 사람들이 즐겨 찾아간다는 거에요 그게 유럽까지 들어와서 유럽에서 그런 장사를 하고 있다 인간의 욕망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이 탐욕스러운 탐식을 채우기 위해서 무차별 무한정 정글 속에 들어가서 짐승을 포획해서 그 짐승들을 먹어치우는 그 탐욕스러운 행동 때문에 지금의 화가 인간들에게 바로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재앙적인 전염병의 행동이 인간 세상에 닥쳐오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행동 백신 생태 백신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세상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백신의 길을 더 걸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본능 백신 본능 백신의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 백신의 길을 우리 인간들이 걸어가요 이 본능 백신의 길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의 본능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백신의 길은 뭐냐 이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백신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 본능 백신의 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능 이 탐욕스러운 본능이 생태계를 생태계를 무차별 공격하면서 이 생태계의 반력을 반란을 우리 인간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의 반력 생태계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 생태계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생태계를 건드리지 아니하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탐욕스러운 탐욕스러운 탐식의 본능을 건드리지 말아요 탐욕스러운 본능과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내 마음 속에서 이상한 고기를 먹고 싶은 그 탐욕스러운 탐식의 본능과 손을 잡게 되면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숯붙여 올라오고 있는 탐욕스러운 이 본능과 거리두기를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이 탐욕스러운 본능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요 생태계를 독사별 파괴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 탐욕스러운 본능과 손을 잡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죄악의 괴물이 되어져요 이 탐욕스러운 본능과 인간이 내가 손을 잡아서 죄의 괴물이 되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세상에서 보게 돼요 세상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성적인 본능이라는 것이 있죠 이 성적인 본능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성적인 본능이 동능이 쾌악과 쾌악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과 손을 잡아요 그러면 인간이 그때부터 괴물이 되어져요 이 성적인 본능이 쾌악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손을 잡게 되면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동성애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부 관계가 깨져요 이 성적인 본능이 쾌악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으면 불륜이 이루어지죠 가정이 깨져요 그리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죽이는 이상한 행동을 사람들이 행동하게 비어져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아비주안의 죄악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으로요 이 순간적인 가락과 손을 잡게 되면 순간 죄악의 괴물로 바뀌어져서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악한 행동의 길로 인간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의 본능을 가까이 하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에요 인간이 순간 괴물로 바뀌어져서 가장 윤리적인 사람도 지성적인 사람도 도덕적인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능 끝없이 나를 향해서 삐서주면서 손을 내려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 죄악의 본능과 거리를 보여요 죄악의 본능을 예수 크리스도의 보혈로 죽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악의 본능을 억제시키면서 이 죄악의 본능과 거리를 두는 본능 백신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영국 간에 건강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 백신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백신을 맞으면 영국 간에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고 우리들에 가르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91편 1절부터 3절 9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마음으로 다같이 읽어보시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들아의 찬양자여 나는 영화를 영하려 하나님 저요 나의 요새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해 사낭돌에 올무여서 시신앙 전염병에서 걸리실 것이리로다 내가 영하는 나의 피난소서 하니 지존자 지존자 너의 거처로 삼하시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이루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리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피난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모든 천염병에서 건조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저녁병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내일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중의 교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과 고리를 두세요 세상 사람들과 많이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스의 일정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의 동물을 쫓아가면 온갖 영육의 질병 속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온갖 영육의 질병과 죄악들이 나에게 달라붙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우리 25절부터 로마서 1장 25절부터 함께 보시죠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승리하여 주로도 영원히 찬성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도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명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쓰기를 버리고 서러움을 당하여 음력이 불이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내받아 그들의 그들 때문에 상당한 고웅을 그들 자신이 받았는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그들을 그 상시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합당하지 모든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두는 우리 추호와 탐지로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주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고만하는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고마하는 자여 무모를 고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애약하는 자여 무전하는 자여 무자비한 자여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여 사형에 해받은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가하도록 자기들만 행하겠고 하느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여 뭘 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죄악의 붕놈을 쫓아가게 된다 여러가지 죄악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죄악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만한 벌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해한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여러분 이 죄악의 붕놈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의 나는 질병 속에 빠져 그리고 세상을 흑한 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결국은 화를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보게 되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늘 죄악의 붕놈과 권리를 부어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 여러분들이 죄악의 붕놈과 두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백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어려움 중에 더 큰 축복의 세계로 여러분을 믿게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앙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계를 위치 처럼 약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우리